오, 이 사진 좋다. 오, 사진 소질 있다, 너. 예술 원투도 해야 합니까? 저는 셔터만 눌러도 그냥 작품이에요. 나 본다. 아니, 근데 두 사람을 간 게 어떻게 알았어요? 취재 기밀이야. 에이, 그러지 말고요. 너무 깊이 파다 묻히는 수가 있어. 말을 해도 콕. 야, 몇 분 나왔어? 20분이요. 가자. 날 불리니까 밥알이 벗고 교복 입었냐? 요새는 아주 변태짓도 쌍으로 하는 모양이지. 니들 나대 아주 딱 걸렸어. 이보세요, 변태라니요. 요새 학교에 이상한 놈들이 얼쩡그리다를 제보 받고서 내가 단단히 데리고 있었거든. 우리 교복 입은 거 안 보이세요? 헉, 우리. 학생이에요. 학생이에요. 니들이 학생이면 나는 찌드래골이다. 뭐요? 아, 너 시키라 거고. 그거 내놔, 내놔. 왜요? 왜요? 니들 여기 옥상에서 저기 변태 사진 찍었잖아. 내놔. 아, 아저씨 이러는 거 사생활 침해예요? 이건 개인 물건이라고요.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굳이 돌려보낼게 그냥. 뭐지, 보여줘, 일로. 놔, 아주 쿨한 경비야. 어? 보여드려. 보여줘. 거기를 어떻게 하면 돼? 오오오. 갈아주니까요. 가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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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유명한 분 강의가 있어가지고 교문을 닫았거든 왜? 넘어가시게? 선배! 빨리 넘어예요! 빨리! 빨리! 안 놔! 안 놔! 안 놔! 대안이 뒤에서 확 안았을 때 자신의 발로 상대방의 발등을 밟은 후 팔꿈치에 힘을 실어 놈의 턱을 아격합니다 선배님! 먼저 가세요! 뒤따라 갈게요! 만약 재활용이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를 만났을 경우 한 가지 기술을 더해줘도 좋습니다 잠시 상대의 숨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영식아! 영식아! 간다! 영식아 저런 거 어디서 Zooذا 돼? 아뇨! 아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